어, 얘들아! 안녕하세요. 어, 잘 지냈어? 소절이세요? 러나, 러시아이님. 우와! 오늘은 뭐야? 오래된 게임기 준비한 거 뭐야, 그거? 그... 다마꼬찌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에요. 야, 그거 아니야? 이거 뭐야, 보여줘 봐. 보여줘 봐. 오, 오래된 게임기 뭐야? 이거 예전... 예전... 뭐죠? 민턴 도이. 야, 위가 무슨... 여러분들... 다마꼬찌는 돼야지 오래된 게임기 아닙니까? 아니면은... 팩! 이거 알죠? 나 30대도 성격을 못 생각해. 했잖아! 하고 꽂아가지고 하는 거. 너희들 몰라, 그 팩게임? 몰라, 팩게임? 그게 뭐예요? 이성균 성대모사 쌉고수. 친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유명한 뭐 봉골레 파스타 그거 하시는 거죠? 네. 오케이, 들어봅시다. 둘, 셋! 오늘이 첫 번째 오드다. 봉골레 파스타 하나. 와, 이건 인정이다! 와, 이거는 인정이다! 나 깜짝 놀랐다! 아니 잠깐만, 너무 똑같은데?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네, 오늘 두 번째 줍니다. 봉골레 파스타 하나. 와, 잘한다! 잘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사귀한다고? 얘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 거의 뭐 단골이야. 이거 딴 데 가서 요가가게 못 구해요. 40만 원. 아, 형. 처음에 한두 번 나오고 지금까지 다 통편집해 나왔잖아. 아, 형. 그리고 이 실시간 보는 애들 뭐라는지 알아? 내 락크 가면? 뭐라 하면 돼? 리통 편집 쓰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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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자, 집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있고요. 제 방은 뭐 요래야. 야, 잠깐만! 컴퓨터 모니터 위에 벽면에 로지텍 스티커가 뭐 그러고 계셨냐? 오늘 요거 타고 지고 요거 와가지고 요거 와가지고 그래갖잖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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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아디다스 세트로 사서서. 세트? 오른쪽도 아디다스 세트. 그거 다 누구 건데? 다 우리 아빠, 엄마, 동생.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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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잠깐만, 진짜 전부 다 아디나스네. 신발장은 이렇게. 와, 신발! 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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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나 미치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오케이, 소파 입고! 그 다음 TV. 런닝머신. 아, 이 런닝머신 진짜. 왜왜왜왜왜. 카메라 오나니까? 빨래 그리셨어. 여기 주방. 지키면 굉장한 거. 와, 이거 좋다. 아, 미흡네? 어, 방에 나와! 허가도 덥다고 막 짜증이 돼서 내놨다가. 하이, 깜빡했네, 이거. 야, 얘 니에 아니야, 니에? 저기요. 니에. 안녕하세요. 니에예요. 어? 들어본 거 같은데? 사랑해 담아서 비바. 핫, 둘, 셋, 넷, 예, 쌍! 우와! 빨리 배경 튀어봐. 따란. 따란. 연습 많이 했냐? 하아. 연습 많이 했어? 멍 같아요. 아, 걔 같다고? 걔 같애요. 야, 너무 커. 좀 뒤로 가봐. 우와! 근데 좀 강아지가 성격이 좀... 조용하다. 고마우면 난리나요. 엄마도 있어? 너희 엄마요. 아, 너희 엄마. 아, 미안, 미안. 아니, 나는 강아지 엄마인 줄 알았어. 너 촬영 많이 다녔잖아. 간단하게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과의 썰! 그런 것도 풀어. 핫 예술이니? 뭐라고? 핫 예술이라고? 어머? 핫 예술은? 그거는 배경 화면이... 니가 나와야지... 어? 하, 이게 뭐지? 야... 야, 언니는 해야 되겠다. 어? 나 알려준다고? 너네 정체를? 이 자식... 유튜브 썸네일에 미쳐가지고... 검색해도 돼? 요거는 이제 얘들아 영화배우로 뜬다. 아니 보통 아역배우로 뜨지 않아? 야 너 영화 준비 중이네? 아직 안 했어 개봉? 아직 안 했네. 형이 꼬부기. 야.. 저 약간 나와요. 거의 보조예요. 원래 그렇게 심하는 거야. 야.. 멋있다. 너 열심히 해라 알겠지? 나중에 크게 돼서 청년 영화제에서 대상 받을 때 재미TV 화이팅이라고 자.. 일단은 성대모사 준비를 했다는데 아 렉이 좀 있는데 지금.. 아 노란색 뜨면 안 된대. 아 렉심하다 렉심하다. 어! 어 렉심해! 어 렉심해! 렉심해! 어! 재미TV 온라인 클래스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KT에서 일기.. 자 KT 관계자들 광고 봤습.. 앵무새.. 잘 들으세요. 앵무새가 한국 우리 말을 딱..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앵무새 몇 살이에요? 정확히는 몰라요. 아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충은 알죠? 아 대충도 몰라요. 어디서 주워왔어요? 아 네. 앵무새를 길 가다가 주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는 분한테서 받아오셨어요. 아 그거를 왜 주웠던.. 그 앵무새면은 그 좀.. 말할 수 있어요? 아 예 말 못하네요. 그만큼.. 어? 아 그러면은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에는 철이 많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앵무새는 원래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애들도 꽤 많을걸요? 솔직히 잘 모르죠? 아 예. 아.. 양말.. 양말.. 목.. 하는.. 양말 목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양말로 만든 거예요? 에에에엉? 아니 그.. 그거를 양말로 만들었다고요? 양말 신으면 여기 걸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걸리는 거? 아 네. 그걸로.. 양석이나.. 응. 하늘이도 얹을 수 있어요. 우와.. 우와 이쁘다. 대박이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양말 새 걸로 만들어요? 아니면 몇 번 신다가 만들어요? 탭으로 신으면 이렇게 오거든요? 아니 잠깐만. 저게 양말이라고요? 이렇게요. 아니 잠깐만 내가 양말 하나 들고 올게. 잠깐만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년 후에 자 이게 양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발목 부분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늘어나는 거? 네. 아 요거를! 그러면 이 큰 양말 하나에 요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 오케이! 양말 돈이 몇 개야? 아재개가 한 번 볼까? 아재개가 하나 둘 셋! 귓밥을 많이 파면 뭔지 알아요? 귓밥을 많이 파면 뭐냐고? 뭔데? 귀지개. 말을 못하는 시골은? 말을 못한... 뭔데? 읍! 학생증! 하하하하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생증 하는 사람 처음 봤어. 하하하하 어 근데 이상해? 이상한데 재밌네. 일단은 어.. 너 좋아하는 여자 있어? 이..이..이..이..있어요. 이름 뭐야? 이름이요? 기모띠 가장 친한 친구 이름 말해봐. 민석 오케이 민석으로 이행시. 민! 민석왕! 석! 속구람? 얘 뭐지? 너! 뭐 형이나 누나 있어? 형이 있어요, 형. 형 이름 뭐야? 박현서요. 박! 현서로! 삼행시! 박! 박근혜 안녕하세요! 비행기로 마이크 에코 할게요. 비행기로 마이크 에코.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이번에는 애국가만 해. 애국가? 네, 알겠습니다. 시인인자. 아이 템 nac. 유기 모든 것을.. 연기 ars. 모든 것을.. 이기려는 남자. 장비를 정지합니다 너무 졌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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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끄만 동다끄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금방님이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부를 것 같단다